고마워 아아 버섯동글 다시 잡아달라고 왜? 버섯동글 누가 잡았어? 태카나 다시해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이새끼 뭐야 아하하하하 하하하 존다 웃기네 머먍요 내가 저기로 깰테니까 닉변 해도 돼? 잠깐만 기다려봐 끙끙이지 누구야 저거 잠깐만요 타임 응 너가 다시해 응 너가 다시해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로 깨겠습니다 감히 보석동구리를 저한테 도발하시나요 깨드릴게요 수고해요 하하하하하하 응 다시해 응 너가 다시해 죄송한데 바로 깨버렸쥬 자아 어 다시해야되네 다시해야되네 아 예 패드링형이 합니다 걸리시면 되요 네 설명해 드려요 아 아 지나가게 음 이게 목표 3.2 두푸꼼 됐나맞는 저형! 저기 살아있는 제 최고의 또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멍멍여님께 바침밍 응 다시께 태카나 다시에야 형이 닉네임이 정확하게 응 너가 다시이거든 이 기록 깨고 오렴 구초찍고 왕 알았지? 음 까불지 말고